마음속에 담긴 것들이 문득 무거워져 오늘 나는 익산해왔다 화려했던 백제는 지금 이토록 여유로운 익산이 되었다 1등이 아니더라도 행복해보이는 이 도시를 내가 닮아갈 수 있을까? 때로는 기다림도 여유라는 마음으로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도시는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나를 맞이해줄 수 있었나 보다 고맙습니다. 이렇게 불법 내부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픈 사랑의 기억도 마디가 자라나는 고통도 내려놓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 도시가 말한다. 쉼을 발견할 수 있기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, 느림을 얻을 수 있기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, 어메이징 익산. 익산에서 나를 되돌아보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